여러분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이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 일단 뒤로 가라니까 go back 이거 떠오르죠?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go back 하면 알아듣긴 할 거예요 그런데 go back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대로 되돌아가라 이런 뉘앙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상대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 줬으면 좋겠는 상황에서 원어민들은 좀 더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이 10가지나 돼요 그리고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맞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단 제가 영상 처음에 말한 go back 이걸 주로 쓰는 그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go back 이 표현은 이런 상황에서 더 잘 쓰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란 캐릭터 나오는 아바타 상황에서 go back 이라고 하면서 좀 물러나라고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낯선 사람이 새로운 종족 그 낯선 사람은 인간이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너의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go back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go back 이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라고 쓸 수 있는 표현 10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step back 이건데요 step 이 자체가 한 걸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동사니까 한 걸음 뒤로 가는 거 너무 잘 이해되죠 영상 두 개로 또 확인해 볼까요 step back please step back please 예문으로도 보면 step back I need more space to swing the hammer step back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 I need more space 더 이제 많은 space 공간이 필요한 거죠 to swing the hammer 망치를 휘두를 그래서 step back 여러분 꼭 써보시고요 두 번째로 move back 이것도 가능해요 move 이건 step처럼 한 걸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로 움직여라 그래서 그 움직임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움직일 때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발짝 뒤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면 step back 하면 되고 좀 더 뒤로 많이 움직일 상황이라면 move back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n ambulance is coming move back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구급차가 오는 상황이라면 좀 더 뒤로 많이 많이 물러나야겠죠 차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move back 이런 표현도 있고요 세 번째는 get back 이건데요 get 이 기본 동사는 워낙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런 일을 만들라 라고 하면서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런데 get back 같은 경우는 뒤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지만 back 자체가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어딘가로 갔을 때 돌아와 라고 할 때도 get back 쓸 수 있긴 해요 영상에서는 돌아와는 아니고 그쪽 뒤로 가라 그리고 또 step back 보다는 move back 처럼 get back 도 좀 더 많이 뒤로 갈 때 쓸 수 있고요 get back from the door I'm going to open it 문에서 뒤로 물러나 나 문 열 거야 상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르니까 더 뒤로 많이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 동사 gas로 말하는 get back 이것도 있고요 네 번째는 stand back 인데요 stand back 같은 경우는 stand 이게 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거기 서 있는 상태에서 더 다가오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뒤로 가세요 이런 상황에서 써요 지금까지 했던 step back move back get back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뒤로 더 가세요 이고 stand back 같은 경우는 이미 멀리 있는 상황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서 더 다가오지 말고 오히려 조금 뒤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는 상황에서 쓰거든요 영상에서도 보면 뒤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더 다가오지 말고 오히려 좀 위험한 이가 물러나 줬으면 좋겠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죠 don't cross the line on the floor stand back please 특히 이렇게 어딘가에 선이 있고 그 바깥에 사람들이 이미 서 있었어요 그때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 선에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언가 보호하기 위한 선인데 그래서 좀 더 뒤쪽으로 물러나 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죠 stand back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stay back 인데요 이 열 가지 표현 중에 다섯 번째 표현까지 동사 그리고 back 이에요 이렇게 back이 들어간 마지막 표현인데 stay 자체가 그 상태 그대로 계속 머물러라 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세요 다가오지 말고 물러나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stay back don't touch the artwork 뒤로 물러나세요 예술품 만지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또 museum 어떤 막 박물관이나 해외 갤러리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stay back 여섯 번째부터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back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와요 back 이 단어는 주로 뒤로라는 뜻의 부사로 쓰이긴 하지만 뒤로 물러나다 라는 동사로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back은 동사로 쓰인 거고 그리고 up 을 붙여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up 은 완전히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것도 첫 번째 step back 처럼 한두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을 때 주로 쓰거든요 back up back up back up i need to get through with this happy box 뒤로 물러나 나 이 무거운 상자 들고 통과해야 돼 이런 뜻이고요 일곱 번째 back off 이것도 뒤로 물러나 라는 뜻인데 뒤로 가라는 동사 back 은 똑같죠 그런데 off 같은 경우는 보통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싸움처럼 대치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너가 뒤로 가 나에게로부터 떨어져 이런 느낌의 뒤로 물러나라 거든요 back off no you back off back off i'm not in the mood to talk right now 뒤로 물러서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친구나 가족이 말하자고 이렇게 완전히 가깝게 다가왔을 때 back off 나에게서 떨어져서 뒤로 물러나라 같은 뉘앙스의 뒤로 물러나라는 표현이고요 여덟 번째는 back away 이제 남은 세 개는 다 뒤에 away 가 붙을 건데요 away 는 떨어져 라는 뜻인데 저쪽으로 떨어져서 가라 좀 더 많이 가라는 느낌이 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일단 떨어지는 거니까 살짝 물러나는 거에도 쓸 수 있고 좀 멀리까지 가버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back away from the cliff's edge 절벽 끝에서 뒤로 물러나 the cliff's edge 절벽의 가장자리 그 끝은 위험하니까 from 거기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멀리까지 물러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홉 번째는 step away 처음에 나왔던 step back처럼 back 대신에 away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way 가 떨어지다 라는 뜻이니까 step away 라고 하면 좀 한 발짝 뒤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go away 처럼 가버려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step away from the power outlet while i fix it 내가 고칠 동안 콘서트에서 뒤로 물러서 있어 step 또 away 두 개 합쳐져서 너무 잘 이해가 되죠 step away 마지막 열 번째는 move away 이건데요 아까 move back 있었죠 비슷해요 step 보다는 좀 더 많이 move 움직이는 느낌인데 away까지 추가되니까 좀 더 많이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있고요 move away there is broken glass 뒤로 물러나 깨진 유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총 정리 해볼 건데 여러분 약간의 뉘앙스 차이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실은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렇게 제스처와 하면 그 상황에 맞게 다 아 뒤로 물러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랑 같이 입으로 하나씩 말해 보면서 마무리 할 건데 한 발짝 뒤로 가 step back 그리고 뒤로 좀 움직여라 move back move back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get back get back 그 다음은 stand back 거기 서 있어 더 이상 다가오지 말고 물러나라 또 stay back 이것도 비슷했죠 stay back까지 말해봤고 또 back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죠 back up back up back 다음에 up은 좀 강조해 주는 거예요 좀 완전히 뒤로 가주세요 back up 그리고 완전히 쫙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라면 back off 물론 뭐 이런 상황은 있지 않으면 좋겠죠 좀 싸우는 상황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back off 그런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back away away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back away back away 이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step away step away 그리고 움직여 주세요 떨어지게 move away move away 여러분은 어떤 게 입에 가장 착 붙나요 특히 잘 외워지는 표현 여러분 걸로 꼭 챙겨가면 좋겠죠 오늘은 뒤로 물러나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10개 같이 배워봤어요 저는 수업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주로 떠오르는 영어 표현 그리고 진짜 영어식 표현이 어떤 건지 비교해 가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으로 잘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수만 명이 넘는 분들이 효과를 본 영어 강의로 같이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.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